결혼하고 싶다. 결혼하고 싶다. 진짜 진실? 뭔가 근데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그냥 나의 부끄러운 점이나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는 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면서 부부나 가족이 생기면 그게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구나. 맞아요. 오늘 막 울 것 같은데? 말을 못 하겠어요. 처음이에요. 이런 것도. 되게 옆모습이 되게 아련하다. 너 요새 뭐 힘든 거 있어? 야 너 왜 울어? 여기 내가 울네 갑자기. 어떡해. 아가 요새 힘든가 봐요. 힘들 거야. 그리고 많이 털어놓을 때도 없고. 약간 아무한테나 말 잘 못 하는. 말 못 해요. 진중해가지고. 아 죄송합니다. 아닌가. 네. 네.